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와 앞으로의 자세한 날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 대기상공의 흐름을 보기 위해 수증기 위성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검은색으로 건조한 영역에 들어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쪽부터 점차 수증기 영역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층 구름대는 고기압성 회전, 즉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서 하강기류를 발달시키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를 대기 하층까지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하층, 즉 서해상에는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곳곳에 구름 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고기압은 내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서 내일이 되면 이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겠는데요. 따라서 내일은 동해상에서 고기압성 회전을 하면서 주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을 불어넣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가라앉고 또 하층에서는 남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모여들면서 지형에 부딪혀 상승하는 곳에서 내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동네의 보호 강수 분포도를 보면서 자세한 지역별 강수 영역과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였지만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는 공기가 모여드는 곳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때문에 오늘 밤까지 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서 전남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그리고 제주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이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해상에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 고기압에서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에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을 불어넣겠고요. 상층에는 찬 공기가 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강원 영동과 전라동부 내륙, 그리고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또 경남 서부 내륙에도 구름이 높게 발달하면서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온과 안개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15도 내외를 보이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반면에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아침 출근시나 외출시에는 가벼운 겉옷을 챙기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은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구름이 없이 맑은 내륙지역에서는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쉽게 응결해서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이 안개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 점차 옅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차량 운행을 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